헬로우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닥터슬럼프에서 스타 성형외과 의사로 탄탄대로를 걷다가 한순간에 인생 최악의 슬럼프를 마주하게 되는 여정우 역의 박형식입니다 네 저는 공부와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번아웃 증후군에 걸린 마취과 의사 나만의 역할을 맡은 박신혜입니다 저희 닥터슬럼프는 각자의 인생으로 서로 탄탄대로를 걸어오다가 최악의 상황에서 서로 마주하게 되는 정우와 하늘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슬럼프와 번아웃을 서로를 만나서 극복하는 내용이 주된 로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이제 또 스타 성형외과 의사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탄탄대로를 걷다가 의문의 의료 사고로 인해서 인생 최악의 슬럼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하늘이를 만나서 성장을 그린 캐릭터입니다 하늘이는 정말 공부와 일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오던 친구인데요 열심히 하면 행복할 줄 알았던 하늘이에게 번아웃을 찾아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울증과 치료를 받아가며 극복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저희 드라마는요 우선 저희 둘의 캐미를 가장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슬럼프 그다음에 또 우울증 번아웃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가볍고 좀 뭔가 부드럽게 시청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이야기를 잘 풀어낸 드라마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우와 하늘이의 케미 또한 있지만 정우와 이제 대형과의 케미 그리고 저와 홍란이의 케미 또한 지켜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히든카르죠 거의 뭐 하늘이의 든든한 지원군인 우리 가족들의 케미 또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가 이제 교복을 입고 찍을 때마다 약간의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찍었다고는 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유치하게 대결을 하는 장면들 개인적으로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도 정말 유치하게 촬영을 했거든요 저는 그 술 한잔 하자라고 말하기 전에 그 장면이 그게 이제 정우와 하늘의 어떠한 이제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렇죠 어찌 보면 그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어 뭐 말해 뭘 하나요 1000%죠 100% 근데 이거는 진짜로 서로 되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 같고 진짜 정우 같고 그래서 둘이 만나면 되게 티격태격도 되게 잘하고 뭔가 상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맞지 않아서 상의를 한다기보다는 너무 잘 맞아서 이걸 어떻게 더 재밌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맞아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갔다가도 웃음 참느라 고생하고 사실 맞아요 웃음 참느라 정말 고생했죠 아 맨 처음에 그냥 되게 가볍게 그러니까 제목만 뭐 닥터 슬럼프고 뭐 어찌됐건 그냥 하늘이랑 정우의 어떠한 이야기들이 더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니까 사실 막 그렇게 생각 안 했다가 수술실을 한 번 찍고 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의학 드라마를 함부로 도전해서는 안 되겠다. 함부로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간접적이게 느꼈고 그러면서도 정말 지금 현재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존경심이 생기고 실제로 저희 수술 장면 찍을 때 그 선생님들께서 자문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같이 현장에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더 리스펙 존경심과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신지 소중함을 느꼈죠. 저는 가족들이랑 찍을 때도 너무 기억에 남아요. 장혜진 선배님도 현봉식 배우님도 그리고 상현군도 다 같이 촬영을 했는데 개개인의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진짜 다 살아 숨쉬고 각양각색의 매력이 있어서 그 가족들 간의 케미 또한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진짜 많이 부러워했어요. 저희가 막 옥상에서도 막 삼겹살 구워먹고 이런 씬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너무 소품 삼겹살 굽고 할 때 소품을 너무 많이 집어먹어서 약간 소품팀에서 재지가 들어왔던 맞아요. 많이 당혹스러워 하셨죠. 원래 보통 잘 안 드시는데 하면서 근데 옥상에서의 그 삼겹살은 진짜 어떻게든 안 먹을 수가 없죠.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삶의 끝에서 10년 만에 다시 만난 정우와 하늘의 이야기는 넷플릭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See you on Netflix!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